메뉴 통일, 소녀시대 메뉴 통일하는 거? 우리나라 통일보다도 더 있네 통일이 더 나빴다 아예 20이 났지 읽고 인지 안 하잖아 읽고 인지 안 하지 제가 크게 터치 안 해 옛날에 활동할 때는 내가 되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마음이 작아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대단하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 아니야 대단한 일 했지 야 솔직히 여자 뭐 여덟 명이 같이 지지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건데 다들 장해, 다들 잘했어 대단해 너무 나이 든 것처럼 말하려고 나 근데 솔직히 제일 대단한 건 나 제일 대단한 건 그 사이에서 버틴 매니저님들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? 스타일리스트 나중에 한번 우리 매니저님들 초대해볼까? 매니저님들 아직까지 한 번도 썰을 못 푼 게 매니저님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까다로웠나? 아닌데? 우리 성격 진짜 좋았는데? 아유, 여쭤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마치기 까다로워 아니, 메뉴 통일도 안 됐잖아 그건 맞아? 제일 어려운 거 메뉴 통일 소녀시대 메뉴 통일 소녀시대 메뉴 통일 내가 볼 땐 우리나라 통일보다도 통일보다 절대 못해 써니가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고 소녀시대 멤버들 중에서 매니저님들이 써노랑 효연이를 제일 좋아해 아니었대 효연 씨, 효연 씨는 아닌데요? 아니야, 너 힘든 거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 핸드폰 안 보는 거 맞아 그거 밖에 없다 그랬어 근데 나 같아도 나도 자율 시간에는 무조건 핸드폰 끄고 쉴 거야 끄는 게 더 나빴다 아예 익십이 났지 야, 근데 이거 밸런스 게임이 있는 거 알아? 아, 그래? 익십 대 안 익십 뭐가 더 기분 나쁜 거 있는 거 알아? 읽고 답장이 안 오는 거 아예 안 읽고 답장도 안 오고 계속 그 일이 안 지워진 채로 계속 있는 거 근데 그 익십이 만약에 스케줄에 관련된 거면은 아, 그래도 읽어서 스케줄을 인지는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냥 막 전화 꺼놔 너무 나빴지 읽고 인지 안 하잖아 읽고 인지 안 하잖아 읽고 인지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하려고 해도 잘 안 들어와 머릿속에 아니, 그래 근데 너무 많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그래 뭐 들을 수 있지 아니, 뭐 답이 어딨어 너무 배불러 너무 잘 먹었어 그치? 어떡하지? 나 좀 흥이 올라오는데? 내가 자면서 썩일 때 노래 불러줄게 살려주세요 다 같이 못 자는 수가 있어 그거는 못 입고